오늘 새벽 진천군의 한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나면서 대응 1단계가 발령됐었는데요. KBS 취재 결과 이 공장은 어젯밤 이미 소방당국이 불을 끄고 철수했던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화재 부실 대응에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송국희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가 사다리차가 검게 그을린 공장 건물로 물을 뿌려댑니다. 오늘 새벽 3시 17분, 진천군 덕산읍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 3,3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불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5시간 20여 분 전인 어젯밤 9시 40분. 이 공장에서 또 다른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3시간여 만에 불을 끄고 현장을 철수했습니다. 당시 추정 피해액은 1억 5천여만 원. 그런데 소방당국이 철수한 뒤 3시간여 만에 이 공장에서 또다시 불이 나면서 소방서 추산 2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불이 난 지 1시간 20여 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이 진화 이후 불씨나 발화 요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충북소방본부는 이 공장의 최초 화재 신고는 화재 경복에 의한 오작동이었고 불은 나지 않았다고 밝혀 부실 대응에 대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소방당국은 뒤늦게 최초 화재 시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